아직도 안자? 왜? 잠이 안와? 피곤하다며 재워주려고 왔지? 따뜻한 자 앉아줄까? 어, 내가 하나 나왔지? 눈 굴렸어? 앉아줄까? 알았어, 줄게. 잠깐만 뜨거워. 뜨거워. 식혀줄까? 알았어. 어, 이제 마셔도 되겠다. 고소하지? 내려놓고... 에휴... 왜 아직까지 안자고 있었어? 에휴... 생각이 많나보네. 그치? 요즘에 뭐 고민 있어? 왜 나한테까지 말을 안해? 그치? 맞구나. 나 섭섭해지려고 하네. 입을 덮어줄게. 입을 덮어줄게. 어제도? 자긴 샀어? 몇 시에 샀어? 아휴... 셋이... 동문했는데... 나 없는 동안... 계속 그렇게 잤구나? 에휴... 그러니까... 네가 많이 미안해지려고 하네. 뭘 해줘야... 잠을 잘 잘까? 자전거라도 불러줘? 자전거라도 불러줘? 그럴까? 그래 알았어. 그러면... 내가 자전거 불러줄게. 이불 따뜻하게 덮어야지. 감기 걸린다. 나 지금 감기 걸려서... 2주 동안 고생 중이잖아. 진짜 조심해 감기. 독하더라고요. 요즘 감기 걸려서. 재워줄게. 어디보자. 샤앗. 자작. 자작. 이렇게. 이렇게. 잘 도전다. 우리 애기. 짜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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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도전다. 우리 애기. 너무 작아? 살짝만 크게 해? 짜장. 짜장. 우리 애기. 살도 잔다. 우리 애기. 자작. 이렇게 다 큰 애한테 애기라고 하니까 되게 웃긴다. 그치? 이렇게 큰 애기가 어딨어? 아유 이쁘다. 아유 우리 애기 이쁘다. 아유 우리 애기 이쁘다. 에휴 나 없다고 그런다고 잠을 그렇게 안참하고 어떡하니? 그랬어? 미안해 미안해. 내가 생각이 잘 받네. 내일은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. 뭐 먹고 싶어? 안되겠다? 절대 맛있는 거 생각하면 잠 안 오잖아. 그치? 미안해. 내가 생각이 잘 받네. 따뜻하지? 내가 정기장만 켜놨거든 미리. 근데 가끔 새벽에 더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불 다 자버리고 잘 때도 있더라. 그러니까 너도 잠들면 그럴까봐 잠들때까지 옆에 있다가 내가 알아서 온도 줄여주고 나갈게. 나는 괜찮아. 일단은 너부터 생각해. 내일 영화 보고싶은데 나 오늘 동안 영화 많이 봤지? 그건 아니야. 다행이다. 나 보고싶은거 진짜 많이 했는데 꼭지시장도 안 봤고 네 마그강을 건너지마고도 안 봤고 근데 네 마그강을 건너지마고는 너무 슬퍼서 웬만큼 웬만큼 가구 안 하고 가면 손수건이나 휴지는 필수라고 하던데 더 잘 울잖아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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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 말은 아니네 민망해 봐 슬퍼 영화 근데 꼭 보러 가면 안 울어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눈물 닦고 있더라 그러게 그러게 우리 둘 다 보러 가면 막 너무 꿈을 닦느라 영화 제대로 못 보는 거 아니야? 사실 그럴 거 같은데 그치? 남한테 빈패는 안 깨졌으면 좋겠다 남한테 빈패는 안 깨졌으면 좋겠다 눈 감아봐 뭐 묻었다 됐어 칠칠 맞아 진짜 나 없으면 어떡할래? 아이고 그치? 나밖에 없지? 다 알아 아 그러게 벌써 2015년이다 시간 진짜 빨라 지난번에는 그래도 2014년에는 내가 학생이니까 부끄럽기까지 실감나는 건 사실 없었는데 이제 이제 내가 졸업하잖아 신기하지 너도 나도 진짜 신기하더라고 시간이 안 갈 거 같은데 진짜 빨리 가는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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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슬슬 졸리나보네 눈에 다 보인다 아휴 아휴 눈에 아주 주름이 안 가득 짜있는데 나도 그거 알아 진짜 피곤하고 잠이 오고 잠이 온다기보다는 쉬고 싶고 자고 싶은데 정작 눈 감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나서 잠도 잘 안 오고 잠들긴 드는데 막 끈방끈방끈방해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워주러 온 거야 그랬떠 하 알았어 함에도 재워줘야겠다 근데 더 재워줘야 되는데 근데 니가 슬슬 졸려하는 거 보니 나도 같이 따라 졸려있다 여기서 한숨 자고 갈까? 근데 근데 너무 좁아 지금 그래도 내가 너무 편하게 누우려고 옆에서 새우처럼 고구려져있는데 아무튼 진짜 시간빠르다 너랑 나랑 알게 된지도 이제 1년정도 나간에 네 그치 뭐 별일이 다 있었지 이번 년도에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게 뭐야?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오 그래 그랬구나 그랬구나 다행이다 그치? 2015년에는 더 좋은 일 많이 생기려고 그런가 보다 나는 당연히 너랑 같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게 다 좋았지 너무 뻔해 너무 속보였어 너무 속보였어 들켰 근데 진짜인데 알았다 거짓말 안할게 너무 귀엽다 나는 근데 솔직히 뭐 이러다 할 나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 원래 사람들이 안 좋은 일 겪고 있을 때는 뭐 어떻게 이렇게 심한 일이 나한테 올 수 있을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사실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니라기보다 결국엔 그냥 이 일도 지나가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 그치 네가 저번에 걱정했던 일 기억나? 서너 달 전쯤에 나한테 말했던 거 어 그거 그거 막 그런 것도 다 지나간다니까 그러게 지나가는 거 그게 되게 슬프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다행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 그런 거 우리 잊지 말고 그래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위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너무 좋아 그냥 예뻐죽겠어서 뭐해? 싫어? 그럼 나 간다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담이지 얼른 자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너 지난번에 연초에 소원 빌었었잖아 근데 그거 안 알려줬잖아 나한테 그거 뭐였어? 기억 안 나? 근데 네가 분명히 그랬잖아 나한테 어 2015년에도 같이 있으면 그때 말해준다고 근데 우리 지금 같이 있잖아 왜 말 안 해줘? 비밀이야? 치 그러면 내년에 같이 있으면 내년에는 꼭 말해줘야 돼 약속한 거다 그래 대신에 약속했으니까 나한테 그거 고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같이 있겠다 하도 잠 온다 어떡하지? 하도 잠 온다 너 재우러 왔다가 내가 오히려 너 잠이 오는 거 같아 네 그러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렇게 있어주니까 참 잘 오긴 하지 잘 오는 거 알겠다 알겠지 자 이제 자는 거야 내가 전화번호 잘자 좋은 꿈 꾸고 잠 안 올 때 내가 항상 이렇게 재워줄게 고마워 안 들리니까 말해야겠다 사랑해